맥도날드가 아시안태평양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기부기로 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아텍의 비영리단체인 APIA 스콜라와 협력해 맥도날드 APIA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에 이어 소수기 학생들의 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55명의 아텍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APIA 스콜라를 통해 총망받는 대학 신입생들을 선발해 15개의 4년제 장학금과 40개의 1년 등록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대상은 미국 내 인가 대학의 학부생으로 등록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며 GPA 4.0 만점에 2.7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현재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